네 이번에는 어 점선면 이러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점선면 네 뭐 칸딘스키인가요 칸딘스키의 점선면 이었나 점선면은 뭐 개념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3d 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선면 음 뭐 우리가 이미 앞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점선 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듣지 않고도 내용을 좀 어느정도 아실 것 같은데 라인 툴에서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이렇게 이어가면 네 면이 만들어지죠 스케치업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을 만들면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또 그면 면이 나눠지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 방식으로 면을 만들고 선을 만드는데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네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죠 그쵸 네 이거 언제나 평면 이에요 그래서 그 면에 최소 단위는 삼각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이 되려면 최소한 점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이 두 개면 어떻게 되나요 점이 두 개면 면이 아니고 선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거랑 또 이걸 이렇게 연결해 줘야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나 평면 이에요 그래서 얘는 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음 네 그리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면이 되니까 그런데 어 간혹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지금 얘 같은 경우인데 어 제가 선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따라 그려도 면이 안 만들어져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어 사각형이 되면 사각형 이상 사각형 이상이 되면 어 어 이중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 중에 하나가 어 그 평면이 아닌 네 평면이 아닌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면이 있더라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가 안 생겨요 가운데가 안 생긴다는 것은 얘는 하나의 평면으로 존재하고 이 바닥면 이 파란색 축으로 되는 높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요 스케일을 눌러보면 가운데가 존재하죠 가운데가 존재하고 확대해 보면 얘가 이렇게 아래 위로 높이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표시 같다 그래서 얘를 한번 키워 볼게요 자 키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대로 돌아가서 마치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각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다시 다시 얘가 사각형이 아니라 그 평면상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두 개의 면이 동시에 채워지죠 동시에 채워지지만 얘는 자 얘는 이렇게 네 경사가 있는 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에 면을 생성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데 라인을 가로 지는 라인을 그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하고 얘가 평면이 되면서 면이 만들어졌던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최소 단위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무조건 면이 만들어져요 네 삼각형은 그렇지만 사각형은 평면이 아닐 가능성이 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점 중에 서 서로 다른 그 평면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랑 얘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얘는 스케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같은 같은 x랑 y 값 밖에 없기 때문에 z 값은 0이기 때문에 파란색 축 값은 0 이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가운데 스케일 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루비 뭐 유료 루비인데 유료 루비 하나를 쓸게요 이거를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앤데 여기를 선택해서 제가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같은 거에요 그래서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가운데로 이런 표시가 뜨는 거죠 네 뭐 유료 루비 아니어도 move 툴 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이유는 그 이제 점을 보여 드리려고 그랬던 거에요 그래서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음 자 제가 요런 아이고 네 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어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 볼게요 자 음 얘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 컨트롤 제가 아 단축키를 많이 써다 쓰다 보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음 히든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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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켜면 보시면 이렇게 선이 존재하죠 다 삼각형 이구요 그래서 이런 면이 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올리기 전에는 히든 선이 없죠 예 지금 히든지오메트리 를 켜고 있는데 예 이 z 축을 올리기 전에는 네 이런 라인이 없었다가 라인이 갑자기 만들어지죠 여기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또 여기에다가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육각형을 만들 때 이 가운데 히든 라인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제트 그가 파란 그 평면이 아닌 음 상태가 되면 음 이런 면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면이 이 만들어 지려면 일단은 같은 평면 안에서 라인이 그려져야 돼요 어떤 라인이든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되면 평면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잘못 클릭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면이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화면 돌려보면 네 제트로 갑자기 이렇게 예 제트 값이 생겨버린 파란색 생겨버린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확대를 보면 면이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가 네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끊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으면 또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까 마지막에 면을 만들어 줘야지 네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찾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터져 있다 그걸 몰라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확대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루비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좀 빨라요 제가 쓰는 루비는 엣지 툴즈 라는 건데 얘를 쓰면 요거에서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해 줘요 여기가 터졌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유용한 루비에요 네 그 외에도 뭐 이런 다른 기능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여기 어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 루비는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네 이렇게 음 네 한번 자 제가 지금 네 어 루비는 특징이 뭐 루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여기 디스턴스라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200 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좀 전에 10 이었어요 200 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왜 막 메꿔 주죠 그 길이를 입력을 하면 네 거리가 거리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두 점 사이가 200 보다 작으면 연결해 줘요 네 근데 좀 전에는 10 이었었죠 10 이었는데 10 이니까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연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막 연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연결해 주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어 뭐 그리고 이제 아주 뭐라 그래 될까 수동적으로 어 찾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어 보시면 돼요 그럼 면이 생성되는 쪽은 면이 채워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다는 뜻이죠 이 밑에 그래서 좀 우리는 아니까 여기라고 지정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네 여기 그러니까 이 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요 것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려 주면 문제는 여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쉬운 건 루비예요 루비가 어디 갔죠 이렇게 해서 엣지 툴 해가지고 거리 입력하고 클릭해 주면 면이 생성되죠 면이 생성되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 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면이 생성되는 어떤 조건들 그래서 점선면 개념도 조금 봤구요 네 어 그 루비 까지 하나 봤습니다 엣지 툴즈 네 유용한 루비 니깐 네 깔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